찬아, 거기 앉아. 거기 가운데 앉아봐. 선물 있어. 그래 앉아봐. 선물 줄게. 거기 가운데 앉아봐. 아빠, 이쪽. 아빠, 이쪽. 아니, 거긴 못 앉아. 그러면은 이 의자에 앉아봐. 의자에 앉아봐. 의자에 앉아보세요. 찬아야. 네. 어린이날이야? 응. 어린이날 아빠가 작은 선물을 하나 샀는데 큰 선물은 지금 오고 있어. 알았지? 자, 이거 선물이에요. 이건 뭐야? 뭘까? 파방이에요. 파방이야? 네. 파방이 진짜 멋있는 파방이네. 아빠, 뜯어줄까요? 네. 주세요. 아빠, 파방. 아빠. 아빠. 일어나. 푸셨네, 푸셨네. 다리 푸셨다. 해봐. 들어봐. 푸셨다. 다리 푸셨다. 해봐. 다리 푸셨다. 다리 푸셔졌다. 야, 받자마자 푸셔버렸네? 네. 아빠 고쳐볼게. 그건 뭔지 알아, 그거? 소방차 빠방인데, 로보트도 되는 거야. 우와.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진짜 좋은 거 같아, 그렇지? 아빠,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